봉화은어축제 축하공연 이제 대망의 마지막 공연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 매력에 곧 빠지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는데요 맞아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8월 4일까지 봉화은어축제는 함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대 오마이걸의 무대로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전병훈이었습니다 네 정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여름밤 봉화에서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너무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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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